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막판에 다우와 S&P500이 상승 전환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해 주었고 나스닥의 경우에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시장 안에서도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AMD는 9% 올라주기도 했었고요. 이 외에 빵주나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출해되면서 종목별로 조금 엇갈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뭐 특히나 또 종목별 장세 실적에 따른 움직임이 또 컸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슈부터 상품시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상 첫 2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21 달러 마감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금 얘기 나올 때마다 뭐 금 목걸이 하나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2,000 달러를 넘어버렸거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그때라도 샀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가 가장 빨랐다라는 거 가장 매번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 추가로 오를 것 같나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 뿐만 아니라 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지정확정 리스크도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얘기 또 어떻게 보면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도출이 되고 있고요. 이 금에 대한 얘기. 주가를 여러 가지를 막 투자를 하는데 지금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다 보니까 야 그럼 뭘로 가야 돼? 대체 투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 가격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니야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럴 필요는 없다. 즉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여기 관련된 주식들이 있죠. 그래서 고려와형 같은 경우 엘컴텍 같은 경우 여기 관련된 주식들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여러분들 시각이 필요한 지금 현재 시기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상품 시장은 금, 은 가격들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다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살펴보도록 할 부분은 국제 유가 시장인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정유주 전반적으로 또 상승불을 켜졌는데 오늘도 새벽에 이슈가 들려온 부분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공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하면서 50명 정도 최소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나 부양책에 대한 기대나 일단은 유가 시장 자체는 상승 총매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에 대한 흐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유가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40달러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에 계속해서 갈팡질팡의 모습인데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강한 것 같습니다. 유가의 흐름 자체가 어떻습니까? 뭐에 많이 연동이 된다? 결국은 시장의 흐름입니다. 시장에서 경기가 계속 잘 돌아갈 거야 그렇게 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야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수요와 공급을 계속해서 따져보면 공급 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좀 유가의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관리를 해줄게. 즉 계속해서 우리는 공급을 좀 천천히 하겠다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수요 측에서는 어때요? 지금 석유를 가지고 정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든 이렇게 둘러보면 아 이게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거 우리가 아스팔트부터 시작해서 무슨 가구부터 시작해서 안 나오는 게 없다. 실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 기름도 날마다 계속 여러분들이 주유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실생활에서 정말 많은 게 사용이 된다. 즉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정류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 유가의 흐름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정확정 리스크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을 제가 갖지는 못했지만 어찌 됐든 중동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또 지정확정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공급 쪽이 좀 더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이런 호재성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나 SOL GS 같은 이런 정류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꿈틀꿈틀 거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레바논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50명까지 늘어난 상태라고 하고요.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5일 내일이죠. 주간 또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데 시장에서는 감소한다는 데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이 국제 유가 시장에 있어서도 추가 상승세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마감 후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화면을 통해 한 번 살펴보실까요? 2021년에 또 디즈니가 새 스트리밍사를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스트리밍사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테마파크는 코로나19로 매출이 85% 정도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 또 디즈니에서 뮬란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3월 중순쯤에 영화로 개봉을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계속 지연이 되다가 결국 디즈니 플러스에서 뮬란 신작을 9월 4일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스트리밍 업계 호재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시간회에서 상승을 하면서 현재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4.8% 오름세 보인다는 점 짚어드리겠고요. 오늘 디즈니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등 엔터 콘텐츠들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상승세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엔터 콘텐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슈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이슈였었죠. 실제 계속해서 우리가 넷플릭스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넷플릭스 바로 뒤를 열심히 쫓고 쫓아. 넷플릭스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바로 뒤에 열심히 쫓고 있는 애들 누구? 바로 이 디즈니다라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디즈니나 이런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오토트 업체들이 나오면 바로 콘텐츠 업체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회사들 우리 회사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 제 컨텐츠들이 그리고 SM이나 YG 같은 이런 엔터사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적도 이쪽 라인들 다 잘 나오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시즌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련된 주식들이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되는 시기니까요. 여기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또 엔터 콘텐츠 업계 앞으로 실적 역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관심주는 어떤 종목들 보셨나요? 네. 오늘장 관심주 너무 많이 웃으시는데 오늘 관심주만 나오면 좋으신가 봐요. 네. 궁금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코스맥스 MPT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모아는 회사 바로 이 건강식품 관련 회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정도 나이 먹고 하면 계속해서 뭘 먹으려고 하고 아직 젊으시잖아요. 네. 물론 아직 많이 젊다. 30대가 왜 그래요? 아주 훌륭하신 이런 발언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건강식품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전 세계에서 건강에 대한 헬스에 대한 이런 얘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혜주가 이 회사 바로 이 코스맥스 MPT가 나타날 수 있고 해외 매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회사가 너무 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외형성장과 이런 수익성의 계산이 계속해서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숫자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금 힘들었던 모습에서 이제는 턴이 되는 모습으로 회사가 바뀔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여러분들 좀 자세히 봐볼 필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관심주 코스맥스 MBT 보고 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